2. 박이 쩍 벌어져는거니? 그러면은 박이 쩍 벌어져는거니? 박이 쩍 벌어져는거니? 광탈형은 바로 들어가요? 아니, 나는 간에 거기 전에 박이 쩍 벌어져는거니? 박이 쩍 벌어져는거니? 박통 속에서 남사당, 여사당, 거사, 각설이, 조라니까지 놀부 마당이가 쭉 늘어서더니만은 놀부를 딱 쳐다보고 소인문하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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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너희들이 뭣들이냐? 예? 저희들은 저 강남서 놀부새님 박탄다는 소문을 듣고 위로차로 이렇게 모두 나왔소 야, 거 나오든 중 제일이다 야, 거 나오든 중 제일이다 어디 한번 놀아봐라 어디 한번 놀아봐라 어디 한번 놀아봐라 아니요 아니요 어째서 어째서 우리가 한번 노는데 행아가 천냥이올시다 우리가 한번 노는데 행아가 천냥이올시다 무엇이 천냥이오? 무엇이 천냥이오? 무엇이 천냥이오? 워싸 이놈들아 너무 비싸다 워싸 이놈들아 너무 비싸다 마당새가 썩 나오더니 마당새가 썩 나오더니 마당새가 썩 나오더니 아따, 새님도 무엇이 아까워 그랬소? 아따, 새님도 무엇이 아까워 그랬소? 기왕 없어진 돈 기왕 없어진 돈 기왕 없어진 돈 천냥 주고 한번 노는 것이나 봅시다 천냥 주고 한번 노는 것이나 봅시다 그래 불어라 그래 불어라 이제 남사당 여사당이 썩 나오더니 여사당이 곱게 입고 이쁘게 한마디 매기면 여사당이 곱게 입고 이쁘게 한마디 매기면 이쁘게를 빼 먹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사당이 곱게 입고 이쁘게 한마디 매기면 여사당이 곱게 있고 이쁘게 한마디 먹이면 이쁘게 한마디 먹이면 이쁘다 이거야 이쁘게 한마디 먹이면 남사당들이 뒤에 섰다가 앞으로 달려들면서 남사당들이 뒤에 섰다가 앞으로 달려들면서 왔다 갔다 뒷소리 먹이고 한 번 놀던 것이었다 뒷소리를 먹이고 한 번 놀던 것이었다 이게 마스크 게임을 하던 것이었어 이게 지금 옛날 마스크 게임을 하는 거여 들고 날고 이렇게 줄로 서서 그 사이로 이렇게 딱 여자들이 딩그라닥딱 딩그라닥딱 하면 남자들이 싹 앞으로 나오지 그럼 여자들이 뒷줄이 돼 또 남자들이 놀다가 또 여자가 딩그라닥딱 딩그라닥딱 돌게 왔다 이게 마스크 게임을 하는 거라 완전 재밌었어 나는 간다 나는 간다 내 힘을 따라서 내 힘을 따라서 내가 돌아가는 구나 해 내가 돌아가는 구나 해 나는 간다 나 나는 간다 나는 간다 내 힘을 따라서 내가 돌아가는구나 내가 돌아가는구나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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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를 말아라 사람의 괄세를 사람의 괄세를 사람의 괄세를 사람의 괄세를 네가 그리 말아라 네가 그리 말아라 수벽사명 수벽사명 양한테 양한테 불쑥 불쑥 창원 창원 숙소 식당 흠 생일 흠 흠 시청 흠 그것에 지쳐 그것에 지쳐 그것에 지쳐서 다 떨어지는구나 해 시작 다 떨어지는구나 해 그거 한 번만 해야 되는데 말아 말아 다 떨어지는구나 해 시작 마하라 마하라 마라 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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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를 말어라 그리를 말어라 사람의 괄세를 사람의 괄세를 니가 그리 말어라 니가 그리 말어라 해 해 짧게 해야돼 다 해야돼 다 있어 다 잉? 그 끝에마다 후렴은 다 집어넣어 마라가 다 후렴이야 나는간에 부터 싹 붙여서 해볼까 나는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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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간다 내 힘을 따라서 내가 돌아가는구나 해 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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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를 말어라 사람의 괄세를 니가 그리 말어라 해 내 수력 내 수력 사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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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간에 내 목소리 나뭇잎은 제멋에 지쳐서 다 떨어지는 구나 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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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를 말어라 사랑의 괄세를 니가 그리 말어라 이러고 놀고 나니 인자 각소리들이 썩 나오더니만은 한놈이 전라도째로 장타령을 한번 매기던 것이었다 한놈이 전라도째로 장타령을 한번 매기던 것이었다 하절 시구나 시작 하절 시구나 들어가고 간다 각소리 춘추가 들어간다 얻다 해봐라 순도가 니네 말을 들어가봐라 니네 말을 들어가봐라 너희나 부모가 너를 낳 우리 부모가 너를 낳 우리 부모가 너를 낳 고기나 곱게 길러서 고기나 곱게 길러서 삼간초당에다 집을 짓고 독서당간에 앉혔소 독서당간에 앉혔소 독서당간에 앉혔소 진주나 기생 니엠이 진주나 기생 니엠이 회장 청장에 목을 긁을 안고 회장 청장에 목을 긁을 안고 진주나 남강에 떨어져소 진주나 남강에 떨어져소 만세 유전에 빛나네 만세 유전에 빛나네 붐바 붐바 자른다 붐바 붐바 자른다 붐바 자른다 붐바 자른다 이러고 나니 하나가 썩 나서더니 이제 경상도째로 매기겄다 이제 경상도째로 매기겄다 하절 시구나 하절 시구나 들어간다 들어간다 절 시구나 들어간다 절 시구나 들어간다 얼 시구나 들어간다 절 시구나 들어간다 절 시구나 다 오신다 절 시구나 다 오신다 왠가 춘절이 들어간다 왠가 춘절이 들어간다 오동장농 깨끼장농 둘이나 보려고 주었더니 혼자 보니 웬일이냐 혼자 보니 웬일이냐 품바 품바 잘 온다 품바 품바 잘 온다 어허 품바 잘 온다 어허 품바 잘 온다 그러지요? 됐습니다 깨골깨골이까지는 배워야 쓰겠다 한참 이러고 나니 초라니 배가 썩 붉어지더니만은 깨골깨골 정깨골아 배고라 배고라기 집을 찾으려거든 아랫도리를 다달달 걷고서 아랫도리를 다달달 걷고서 아랫도리를 다달달 걷고서 미나리깡으로 들어와라 미나리깡으로 들어와라 어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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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 어허야 이놈 저놈 저놈 이놈 허사상투가 제일이여 허사상투가 제일이여 깨골깨골 정깨골아 배고라기 집을 찾으려거든 아랫도리를 다달달 걷고서 미나리깡으로 들어와라 오호야 어허야 어허야레 어어허야 어허어허야 오호 호 호 야 이놈 저놈 저놈 이놈 이놈 저놈 저놈 이놈 거사상투가 제일이요 거사상투가 제일이요 그러죠 안에... 거사상투가 제일이요 그러죠. 비가리 꽝으로 들어오라. 어허야 거허야. 어허야 어허야. 어허야 어허야. 어허허허야. 어허허허허야. 이놈 저놈 저놈 이놈. 이놈 저놈 저놈 이놈. 거사상투가 제일이요. 거사상투가 제일이요. 그러죠.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깨굴 깨굴. 시작. 깨굴 깨굴. 정 깨고라. 깨고랑이 집을 찾으려거든. 아랫뚜리를 따따딸 걷고서. 비나리 꽝으로 들어라. 어허야 어허야. 어허야 어허야. 시작. 어허야 어허야. 어허허허허허야. 시작. 어허허허허허허야. 이놈 저놈 저놈 이놈. 고사상투가 제일이요. 오허허허허허. 아따 요런것은 일철로 오르다가 금방 잘 배운다. 그러지. 요것도 따온소리가 분명하네. 이거 따왔지 그만 그만. 이건 남도 토성미뉴에서 따온거지 뭐여. 진도 쪽에서, 진도에서 판소리화를 시켰구만 이게. 네. 귓자 근본까지 다 배워버리고, 박탈영은 다음 주부터 배우자. 귓자 근본 그 뒤에 그놈까지 배워버려. 왜냐면 말하자면, 어디 토성민용 같은 이런 귀한 자료니까 재밌잖아, 짧고. 그러니까 이걸 먼저 여기까지가 재미난 대목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재밌지 않아. 이제 놀보가 일해놓으니까 놀보 마누라도 울고불고 그럴 거 아니야? 슬픈데도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징징거리는 대목. 귓자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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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귓자. 귓자 근본. 한참, 한참 이러고 나니? 한참 이러고 나니? 똘보가 기가 막혀. 워라워라 귀찮아다 어지럽다 어지러워. 워라워라 귀찮아다 어지럽다 어지러워. 인자 그만하고 가거라 가. 인자 그만하고 가거라 가. 귀찮았단 말이. 아니 귀찮았단 말이 웬 말이오. 귀찮았단 말이 웬 말이오. 귓자 근본을 들어보소. 귓자 근본을 들어보소. 한 발 달린 돌쩍이. 한 발 달린 돌쩍이. 두 발 달린 까마귀. 두 발 달린 까마귀. 세 발 달린 통도귀. 세 발 달린 통도귀. 네 발 달린 당나귀. 네 발 달린 당나귀. 귓 참 오르는 돌 부심사. 귓 참 오르는 돌 부심사. 귓 참 오르는 돌 부심사. 후생에는 무엇이 될랑꼬? 아직 음이 자꾸 쳐져 무엇이 될랑꼬? 그치? 동그랑땅땅딱꿍땅딱꿍 동그랑땅땅딱꿍땅딱꿍 도, 도, 세, 도, 세, 끌어올려서 도, 세, 도, 세, 도, 세, 도, 세, 도, 세 수잣 도, 세, 도, 세, 지금 노세 지가 노세 지가 노세 돈이나 돈이나 거윽같이 붙여잉 지가 노세 돈이나 지가 노세 돈이나 족개 족개 달란게 안주고 족개 족개 달란게 안주고 어서 행아주시오 정원 그죠? uish 귀찮았단 말이 TS 귀찮았단 말이 TS 귀닫은 분을 들어 보소 귀 작은 분을 들어보소 귀 작은 분을 들어보소 나와 한 발 달린 돌쩍이 두 발 달린 까마귀 세 발 달린 통독이 네 발 달린 당나귀 네 발 달린 당나귀 귓자 모르는 돌보심사 후생에는 무엇이 될랑꼬 후생에는 무엇이 될랑꼬 될랑꼬가 쳐져 무엇이 될랑꼬 그렇지 후생에는 무엇이 될랑꼬 후생에는 무엇이 될랑꼬 그렇지 후생에는 무엇이 될랑꼬 후생에는 무엇이 될랑꼬 될랑이 쳐져 후생에는 무엇이 될랑꼬 후생에는 무엇이 될랑꼬 후생ep 후생 오 생각 Care 다시 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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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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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게 계단이 있어 그렇게 계단을 타야 돼 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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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도세 도세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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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야 돼 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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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가야 돼 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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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돈이 나 족개 족개 달랑개 안주고 족개 족개 달랑개 안주고 어서 행와주시오 어서 행와주시오 그렇게 가야 돼 노래가 솔찬이 성가신 노래야 그지? 쉽지 않아 좀 간단한 듯한데 아주 장난스러우면서 노래를 갖고 마음껏 노는거야 옛날거 선생님 옛날거 선생님이 노래 너무 막 판소리 막 이런거에 쭉 하고 나니까 지겨워진거야 앞에 정색을 하고 흥부박을 하거든 놀부박을 뒤에 와갖고는 희화를 한거야 말하자면 나와서 골상 먹여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마음껏 놀아버린거지 그러니까 이 노래도 갖고 놀아버리는거야 그래서 여기 파격이지 파격이고 그래서 여기가 파격이 참 재밌어서 이만한거야 귀찮아단 말이 웬말이오 시작 귀찮아단 말이 웬말이오 귀 작은 번을 들어 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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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발 달린 까마귀 두발 달린 까마귀 두발 달린 까마귀 세발 달린 동덕귀 세발 달린 동덕귀 세발 달린 동덕귀 세발 달린 까마... 당나귀 세발 달린 까마... 당나귀 세발 달린 당나귀 세발 달린 당나귀 귓자 모르는 놀부심사 귓자 모르는 놀부심사 귓자 모르는 놀부심사 우세계는 무엇이 될랑꼬 동그랑 땅뚱따꿍뚱따꿍 동그랑 땅뚱따꿍뚱따꿍 도세해 도세해 도세 도세해 도세 도세해 도세 지가 노고 옷에 돈이나 좋게 좋게 돌란게 안주고 시작 지가 노고 옷에 돈이나 좋게 좋게 돌란게 안주고 어서 행화 주시오 어서 행화 주시오 그렇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재밌지라 그치 귀찮았단 말이 웬 말이오 귀찮았단 말이 웬 말이오 그쵸? 귀찮았단 말이 웬 말이오 귀찮았단 말이 웬 말이오 이에서 머무르지 말고 그냥 웬으로 팍 넘어가세요 귀찮았단 말이 웬 말이오 귀찮았단 말이 웬 말이오 귀찮은 분을 들어오서 물어보소 한 발 달린 돌쩍이 두 발 달린 까마귀 세 발 달린 동독이 네 발 달린 당나귀 네 발 달린 당나귀 귓자 모르는 돌보심사 후생에는 무엇이 될랑꼬? 하나는 내려오고 하나는 올라가 후생에는 무엇이 될랑꼬? 후생에는 무엇이 될랑꼬? 동그랑땅 똥딱꿍 똥딱꿍 동그랑땅 똥딱꿍 똥딱꿍 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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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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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것을 미리 빼준 거야 박달아 형은 재미 한 개도 없고 슬프기만 하니까 안 그러겠어? 귀찮았단 말이 웬 말이오 시작 귀찮았단 말이 웬 말이오 귀찮은 분을 들어보소 한 발 달린 돌쩍이 두 발 달린 까마귀 세 발 달린 동독이 세 발 달린 동독이 세 발 달린 동독이 세 발 달린 당나귀 세 발 달린 당나귀 귓자 모르는 돌보심사 귓자 모르는 돌보심사 우생애는 무엇이 될랑꼬 우생애는 무엇이 될랑꼬 동그랑 땅뚱뚱뚱뚱뚱뚱 동그랑 땅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 동그랑 땅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 동그랑 땅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 동그랑 땅뚱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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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햄버니쇼! 저는 썸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짜리 자세히 모두 청완 천리 내가 그 ých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